택배 없는 날을 시작으로 택배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택배업계에서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8월 14일 짧은 하루지만 기사님들께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택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쉼없는 노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의 생활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택배 물량이 코로나19로 인해 30%가량 늘어났고 하루 400 내지 450개를 배송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과로로 인한 택배 노동자의 재해가 지속되고 있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더구나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 휴일, 연차, 휴가 이러한 제도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당정청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를 위해 10월까지 그 지침을 개정하고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택배 노조와 함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단 하루에 택배 없는 날이겠지만 이를 시작으로 택배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후리원회 전후리원회 카즈